어때요? 어때요? 더 줘 더 줘? 응 더 줘? 알았어요 더 줘 더 먹어 아 뜨거워 뜨거워 아니 더 달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더 달라고 해 자아 여기는 후쿠오카 야키니쿠 전문점 환영합니다 한국 메뉴 있어요 잠깐만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우 고지가감 관계 오우 알겠습니다 오우야 기가 막혀 아 여기 한국어 메뉴가 있습니다 음료 메뉴 조금만 더 조립 위하는 데 더 줘 아카미 아 이따 봐 어 오 김치도 있네 반찬이도 배추김치 으응 이 친구야 배추김치가 있어 아니 뭐 배추김치를 판냐? 이야 자 여러분들 일단 안으로 들어왔구요 저희 일단은 시원한 생맥주하고 생 나마비루하고 야키니쿠을 좀 먹을건데 아 그전에 저 진짜 아 여기 일본만 오면 사는건데 한국엔 없는 핵 말보로 레드 그흐 그리고 오늘은 흡연장면이 포함되어있을겁니다 그리고 아 나 일부 먹으면 맥주를 먹으면서 담배 피울수 있는 이런 곳이 몇개 아직 살아있어서 나하긴 너무 좋아 아 아니 우리는 설문서 경험의 못이 보내는게 아니야 그래 그렇지 그렇지 아 크으 아 너는 응 이거 정력대라고 하죠? 가운데꺼 이거는 낭만 야 맥주 빨리 와 맥주 왜 맥주도 죽겠다 와 안 되겠다 이거 와우 와우 사사 사사 오우 맛있다 배정길 여사님 나 저는 따라하기 한번 해주세요 아 이거 안될거 같은데 사사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낭만 이게 바로 낭만 지금 이 순간 진짜 왕이 안 부럽다 진짜 내가 연초를 안 태운 지가 5년 좀 넘었거든 너 진짜 맛있게 핀 담배 맛있게 핀서 안되있어요 진짜 맛있게 핀 야 소 햇바닥 햇바닥은 왜 이렇게 다 맛있는지 모르겠어 야 먼저 기름을 바르고 야 어떻게 된게 여기 기름도 맛있게 생겼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게 진짜 본토의 우설이오 진짜로 와 흑와귀 흑와귀 우설이잖아요 아니 흑와귀 우설이오? 살다가 와귀를 처음 먹어보네? 쟤 왜 도망간지야? 야 뭉튀기야. 혀 뭉튀기 같은데 안 떨어지는데? 뒤집어가는 거 아니야?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한 번 해보여 봐봐 봐봐 이제 여기서 앞에 보고 한 번 더 해줘요 뭉튀기야 뭉튀기 와우 여러분 저 하얀 거는 백태 이런 거 아닙니다 지방에 다 해가지고 잡는 거예요 특산무선 우선 속성이 좀 센 것 같은데 와 근데 비주얼 미쳤다 형님 벌써 뒤집어야 돼요 아 벌써 뒤집어야 돼요 하하하하 우와 우와 매짜오시소 이거 좀 매짜고짜오마이 하하하하 소? 혓바닥은 언제부터 먹기 시작한 거예요? 소 그쪽으로? 하하하하 자 쏴서 쏴서 이야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형 이게 입이 큰 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무 잘 드셔 하하 하하 자 고생했어 아 소스 찍어먹어야지 아 그냥 그냥 버렸는데만 한 번 뜨거우면 조심하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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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음 하하 아 진짜 하하하하 노래가 절로 나오네 진짜 아 야 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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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홍동연이가 한 명 다 봤다 야 이거 제작비 300짜리 쇼츠 나왔죠 진짜 형들은 뭐 짬만 하면 소짜리 없어져요 잔이 세네 아 여기 잔이 세네 이모 여기 잔 세유 안에 고멍이나 있어 뒤로 3개 쟨 흘러요 형님 알지 말 끝나자마자 바로 흘러버렸어요 예언거 아세요? 소고기살 소고기살 그냥 맛있는 소고기살인거 같아 후추를 뿌려주네 조금만 뒤로 빼주면 안 돼 후추를 싹 뿌려놨네 야이 야이 마블링 모습 와우 왕규 야아 건배 구호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진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 한번 띄워주시죠 뉴스에 좋지 않은 소식으로 나오지 않는 진 진정성 있는 스 스트리머가 됩시다 와아 이번 승 오 아 이야 이야 미쳤다 그림자 그림자 진짜 미쳤다 이렇게 영롱한 대창은 처음 보는디? 야아 이거 바로 구워야겠다 형 이게 발 딱 서있는게 대창이에요? 발 딱 서있는거? 아하 그래서 오르몬인가? 아 그래서 오르몬 아하 자아 우설도 그렇지만 요즘 게장이 아주 어마어마해 아주 그냥 하아 근데 보가 네 너 옷이 뭐 그려? 이거 형님 요즘 트렌드에요 이거 넌 뭐 야마구치 젤리같아 야마구치 젤리는 뭐에요? 하하하하하하 이거 트렌드인데요 이거 근데 어떻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근데 사실 호르몬이라는게 내장아니요 내장? 맞아요 호르몬 근데 왜 내장은 호르몬이라고 그러는게여? 이게 호르몬이 남자 호르몬이 좋아져서 약간 그런 썰이 있습니다 저도 어필 들은건데 정말 그 호르몬의 호르몬을 따서 이걸 먹으면 이제 나 흑돈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 하하하하하 길어요? 아 이렇게 길면 안되는구나 아우 사사 사사 으아아아 어때요? 어때요? 더 줘? 더 줘? 응 더 줘? 알았어 더 줘 더 줘 더 줘 더 줘 더 줘 더 줘 아 뜨거워 뜨거워 아 뜨거워 뜨거워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아니 더 달라 그래가지고 아니 더 달라 해 아.. 그래야 어 야 진짜 우리 야 이거 또 우리 유부남이다보니까 자주 이렇게 좀 여행 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아 한 번씩 봉사 잘 해갖고 아니 근데 사실 그잖아요 근데 니한테만 얘기하는디 나 이렇게 오늘 오라고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디즈니랜드 2박 3일 가서 하루에 18,000봉씩 18,000봉? 3일 동안 6만봉 걸었다 나는 야 나는 한 3주 나 일하면서 가정주부로까지 살았어 나는 밥하고 밥 먹이고 애기 엄마 잠깐 놀러 갔다 와 요새 조금 친해진 방 앞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서 맥주도 먹고 와 하면서 아유 우리 행복해서 그런 거잖아 아유 러브샷 아유 러브샷 러브샷 아우 러브샷 그렇지 우리 러브샷 아이고 야 좋구나 야 뽀뽀하는 거 보니까 내가 확실히 든 게 있어 나 흑덩이 데리고 왔어야 돼 나는 결혼 뭐 하겠다 자 이쁘게 형 그러면 뉴스 나오는 거야 뉴스 나오는 거라고 형 도줘? 도달래매 뭐 이거 쓸 거 안 쓸 거야 도줘? 진짜 먹어 야 니 바로 먹어봐 한번 야 바로 먹어봐 니가 야 니 바로 먹어봐 진짜 진짜 내 뜻없다고 진짜 오케이 수고하세요 사랑하는 사장님들 이번에 후쿠오카까지 와서 진짜 아름다운 그 야끼니 입구에 또 사랑하는 우리 또 크루들과 진짜 너무 맛있게 잘 즐겨봤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한번 또 다른 날 해가지고 한번 또 여행을 갔으면 좋겠는데 뭐 자주 갈 수는 없겠지만 좀 이런 자리가 종종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혹시 한마디? 또 우리랑 놀러올거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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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온다고 온다고 아쉬워서 아쉬워서 그렇지 같이 또 오고 싶다고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사랑해 사장님들 잡사형 많이 사랑해 주시구요 저는 보기형이라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드라마 채널 하고 있으니까 제발 한번만 구독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먹방 코미디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재밌는거 많이 있을거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친구 잡사야 나 하루에 오만 벌린거 하더라도 너랑 한번만 또 와야갔대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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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무조건 가자 일단 사랑하는사님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시간 우리 더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바이 고맙습니다 형 형 선생님들이 보내줄까요? 이번 다음에? 또 하나 더 먹을래 이 새끼야 아아아아 아 죄송합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내 시리즈 에스테이 에스테이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